아 여보 예 오늘 쉬는 날인데 애들은 뭐해? 난 위층에서 놀고 있겠지 뭐 아이 그래 애들이 장난감이.. 어? 아빠 팽이 사줘 팽이 팽 팽 팽 팽이? 빼앗! 베이블레이드 사주쌤 베이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사주쌤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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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블레이드 가면 도대체 뭐야? 애들아? 베이블레이드 사주쌤 사주쌤 사주팔자 사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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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뭘 사달라는 거야 여보 얘네들이 아휴 아휴 모르겠어 나도 나도 모르는데 장난감 하니까 여보 베이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팽이 사주쌤 팽이 아 팽이? 진짜? 아빠가 팽이 그거 옛날에 그 막 고무실로 치는 거 있는데 집에 그걸 그라도 갖고 놀래? 아휴 그라도 하렴 무슨 누가 그런 거 가지고 놀아? 아 이게 아저씨야? 아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애들아 그러면 그거 뭐 어디서 파는데 그 장난감각에서 파지 장난감각에 팽이 사주쌤 팽이 사주쌤 아 여보 애들이 또 장난감 사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휴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팽이 얼마나 하겠어 비싸바야 여보 그냥 하나만 사줘요 가서 아 그치? 뭐 팽이 뭐 한 5천원 3천원 하겠지 애들아 그치? 어 그치 애들아 따라와 따라와 찾아아어 아빠 저기 장난감각 에서 한번 팽이 좀 보다 팽이 좀 봐야겠다 팽이 사줘쌤 팽이 사주쌤 팽이 participation 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보러 오셨나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애들이 팽인가 뭐라고? 무슨 팽이라고 했지? 팽이 뭐라고 했더라? 베이블레이드 그거요? 베이블레이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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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그게 또 요즘 잘나가지 이것도. 이게 그건데요? 베이블레이드? 어, 어? 어어어 아저씨 이게 팽이에요? 이게 요즘 최신에 나온거라서 최대 속도가 1500알팽까지 올라갑니다. 속도가 1500까지 올라간다고요? 엄청나게 빨라요 요즘 애들이 야, 대단한데 이거 바람이 나오고 있어 아빠 야 아저씨 아저씨 야, 이거 팽이 요즘 거 신기하게 나오네요. 아이 요즘 애들 거 뭐 요즘 엄청나게 하잖아 아이, 그럼 이거 아래에 이건가보다 그쵸? 음, 색깔이 이렇게 또 있구만 얘들아, 너는 무슨 색깔 가지고 싶어? 노랑색하고 나는, 나는, 나는 다 아 아저씨, 그럼 이거 하나에 얼마죠? 아 이게 하나에 요즘 이게 최신 게 잘 나와가지고 하나에 128만원이에요 요즘 128만원? 무슨 팽이가 128만원이에요 뭐 아니 저거 아니 저거 팽이에서 신수 나와요? 오, 애들 128만원이야 아, 이게 모터로 좋은 거 썼어 이게 자동차 모터 썼어 이게 야, 얘들아, 가자 가자, 야 모두 128만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사주기로 했잖아, 사주기로 했잖아 야야야야 팽이 하나 가, 아빠 월급이야 빨리 가, 집에 가, 빨리 가 아, 진짜 아, 저 사주기로 했을라서 아니 무슨 팽이가 128만원이야, 이거 아, 여보, 여보 아니 그저, 팽이 사줄 수 있잖아 상세주 있잖아 아니 팽이 안 사줬어? 아, 여보 내가 그거 장난감 가게 해가지고 베이블레이든가, 그거 뭐 베이블레이든가 그거, 팽이 그거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아저씨한테 하나에 128만원이라는 거야 128만원 128만원? 128만원 그건 너무, 너무 비싼데? 비까말이야 잘, 잘했어 안 사온 거 잘했어, 잘했어 근데 애들이 계속 사달라고 조르는 거 있지? 사주셈, 사주셈 안돼 아, 여보가 팽이 만들 줄 알잖아 아, 팽이? 내가 어렸을 때 잘 만들었지 아빠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빠가 잘 만들어, 잘 만들어 아빠가 팽이를 만들어? 응 아빠가 내가 그 장난감 가게에서 보니까 어, 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던데 똑같이 만들어줄게 내가 아, 진짜? 진짜지? 아, 따라 따라와봐, 따라와봐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아빠, 믿는다 그럼 아이, 그럼 똑같이 만들어줄게 자, 얘들아 아빠가 그 장난감 가게에 있던 팽이처럼 똑같이 어? 똑같이 만들어줄게 내가 어? 자, 잘 봐봐 일단 유리를 이렇게 해주고 자, 어때? 저 팽이 갔지? 아, 아니 아, 같이 아니, 팽이는 안 만들었거든, 기다려봐 자 자,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서 자, 잘 봐봐, 애들아 아빠가 미리 사온 살아있는 닭으로 팽이로 만들어줄 거야 안돼 자, 잘 봐봐 자 자 자, 팽이 이제 완성했어 보여, 저거 보여, 저거 보여, 보여 자, 팽이 한번 돌려본다, 이제 팽이 돌린다 팽이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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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뇨 우와 완전 팽이 우와 완전 별로다 왜, 그, 가게랑이 똥과 똑같이 생겼는데 우와, 완전 다른데 자, 팽이 그리고 또 움직이기까지 봐봐, 팽이 움직인다 잘 봐, 얘들아 aux igen 어때 어때 얘들아 아빠 개수작 iell이지 마 완전 별로야 이게 마음에 안들어? 안들어 안들어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뭐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잠도 못잘! 오후 3시야 오 셋인데 왜 자 오 셋인데 왜 자 야 테테가 어제 때 내가 애들한테 팽이 만들어주고 있었어 팽이 그래서 시끄러운거야 팽이? 팽이 그거 만들기도 쉽고 그거 엄청 만들기 쉽잖아 어? 너 팽이 만들 줄 알아? 아이 내가 손재주가 좋잖아 아 그래? 니가 팽이를 만들 줄 안다고? 어? 얘들아 야 삼촌이야 팽이 잘 만든다는데 만들어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야 그러면은 혜태가 니가 팽이를 만드는걸 알려주라 우리 다같이 만드는건 어때? 좋았어 그럼 오랜만에 내 실력좀 보여줄까? 오케이 오케이 레츠기릿 여기는 팽이를 만들만한 아주 널찍널찍한 공간이지 어 어 이거 팽이를 여기서 만드는건가? 그러면 맞아 여기 있는 블럭 안에다가 만들고 싶은 팽이를 만들면은 돼 아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여기다 지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팽이가 막 돌아가 막 돌아가는거지 이거 돌아가고 사이즈도 정할 수 있어 음 야 얘들아 그러면 니가 만들고 싶은 팽이를 저 안에다 지워 알겠지? 자 자 이제 시작하는거다 음 어떤 팽이를 만들까 일단은 나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팽이를 지어야겠구만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아 잘 지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부담되는데 야 누가 널 잘 지었는지 내기하는건 어때 얘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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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루루는 어떤 팽이를 지을거야 너는? 귀여운건? 나는 예쁜 팽이 예쁜 팽이를 어 그러면 원래 팽이는 자기를 닮는거를 짓는다고 하잖아 그럼 난 잘생긴 팽이를 지워야겠다 만들어야겠다 태탱이 너의 팽이는 컨셉이 뭐니? 내 팽이는 번개다 번개? 어 나는 불꽃이야 불꽃팽이가 짱이지 원래 아이 뭘 모르네 번개가 최고야 원래 모든 멋있는음의 기준은 불꽃이라고요 자 이런식으로 느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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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거같아 셀거같아 이따 팽이 이거 돌려가지고 배틀도 할수 있겠지 테대가 아 그렇지 기대 어 기대하겠네 팽이 위에다가 막 침대 놓을까? 편하게 잘수도 있게 이걸 해서 팽이 끝을 삐죽하게 해서 공격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어요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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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어 우리 열심히 만들자 봄수야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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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야 너는 어떤 거 짓고 있어? 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팽이인데 사랑이다? 뭐 아빠에 대한 마음이겠지? 그럼 그럼 아 그치 오오오오 나 강해 강해 벌써 강해져서 잘 만들어지고 있다 어 나도 지금 최고야 지금 팽이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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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이런 팽이 좋아 이런 팽이 좋아 멋있어 멋있어 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어 테테니꺼 좀 화려하고 멋있네 생각보다 좋아 생각보다 멋있는데? 아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진짜 팬이 같다 좋아 난 다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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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odzi 좋아 아 팽이가 잘 돌아갈 거 같아 됐어 됐어 돌아가긴 하겠지? 좀 무거워도 안 돌아가는 거 아니겠지? 인체신도에서 봤어 이거 찌 updated해서 폐 모양이야 weg 아 이거 폐라고? 내 팽이가? 맞아 맞아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하게 해 내 팽이가 진짜 패버리게 생겼다 저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 진짜 멋있는 팽이라고 삐족하게 만들어서 못 다가오게 하겠습니다 좀 가벼워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돌아가려면 여루야 여루야 어? 그치 같애 뭐라고? 말을 너무 싫어해 그치 같다니까 아이 뭐 돌아가기만 하면 되죠 팽이가 뭐 다른 게 필요하나 와 나 팽이가 너무 이상한데 괜찮겠죠 여러분들 아 이게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팽이가 아 괜찮겠죠 여러분들 보길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오우 여루야 아 잘해 아빠께도 그치 같아 괜찮다 야 아니야 아닙니다 약간 조금 심해 왜 아 멋있게 막은구만 뭐 그 다음에 여루야 아 왜 근데 왜 나뭇잎으로 팽이를 만들어 난 나뭇잎이 좋은 잎 나뭇잎으로 팽이를 만든다고? 그 여루야 나중에 다 네 멘탈처럼 바사삭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여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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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이네 뭐 한방에 죽게 한방에 뭐 쓰러지려고 하네 너 그냥 가볍게 날아가겠네 여루야 가볍게 날아가겠다팽이 여루야 여루야 왜 짜증을내 대답하면서 아 여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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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펭이 장난 아니지? 진짜 잘 만들었다 나 펭이 다 지었다 예이 자 이제 펭이를 다 만들었으니까 펭이를 한번 돌려볼까? 이제 펭이를 다 만들었으니 우리 이제 펭이 배틀을 하는게 어때 애들아? 자 그러면은 먼저 아빠 팽이부터 꺼내볼게 얘들아 잘 봐봐 이 강력해보이는 팽이를 짜자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돌리지? 택배기가 어떻게 돌려 이거는 이렇게 돌려야돼 이 삐죽삐죽한게 보이니 얘들아 어?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보이지? 보이지? 어? 엄청 세보이지? 아빠 팽이 이야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보여 자 그 다음에 누구 팽이 꺼내볼래 다음은 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고오 슛 오오 이거 해님이야 해님?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거다 해파리같은건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내음이 물씬 나지 어 awake 그리고 다음에 봄수 팽이 한번 보자 partnerships 어 야 봄수빵아 빨리 돌려봐 빨리 돌려봐 멋있는 팽이네 멋있다 멋있다 야 요루루 요루루 팽이 한번 꺼내보자 친환경 팽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팽이가? 반칙이야 자 이제 돌려보자 얘꺼 돌려줘 됐다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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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엄청 빨리 돌린 다음에 이거 엄청 어떻게 빨리 돌리냐 이거 자 어 빨리 돌려갔다 이제 자 이제 팽이가 돌아가니까 누구 팽이가 더 센지 우리 한번 어 네 어 한번 싸워보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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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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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 얘 이름은 주작팽이야 주작팽이 요루루 팽이를 공격해 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팽이가 근데 이거 팽이가 옆으로 안가는데 왜 이러냐 이거 야 저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 자 옆으로 가야 공격해야되는데 어 어 cast 팽이가 안 움직이네? 이게 말이야 사실은 넌 팽이가 아니야 팽이가 아니라고? 이게 뭔데 그러면 공격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피제 스피너야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이건 가만히 뺑뺑 돌 수 밖에 없어 아아 스팽이 공격! 아하하하 이겼다! 봉수 얼굴 파괴! 아하하하 아아 그렇구나 이게 팽이가 아니었구나 하하하하 컷 재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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